모바일 중고마켓 번개장터는 중고물품 직거래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 편의 서비스 우리 동네를 공식 론칭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는 거래 전용 자체 메신저인 번개톡, 판매자 개인 상점 개설 서비스, 제휴 택배 등을 잇는 거래 편의 시스템입니다.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본인의 집, 학교, 직장 등 이용자의 생활 환경 근처에서 택배 거래보다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2에서 10km 범위 내에서 판매 중인 물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등록된 지역 범위는 도보 및 대중교통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2km를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폰 GPS로 지역 인증을 거쳐야만 우리 동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품 등록 시 우리 동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본인이 실제 거래 희망 지역에 체류 중인 것을 지역 인증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구매자 역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지역에 체류 중임을 인증받아야 해당 지역 판매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네는 지역 행정구역인 동을 기준으로 전국 약 3,5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에 등록된 누적 물품 수는 지난해 8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약 6개월 만에 26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지역 인증자 수는 13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번개 장터는 우리 동네에 대한 이용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후 다양한 직거래 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광고 상품 등 우리 동네를 통한 수익 창출 방안도 마련해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